우리 연합하기로 했잖아. 웃으면 안 돼요. 승진이 형은 근데 솔직하게 농구 못 했죠 형은. 나 승진이 형 농구하는 거 안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어. 잘 안 보였어. 내가 안 보였다고? 응. 웃기려고 해서 뭐 웃기는 게 아니고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뭐 안 웃으니까. 형 옛날에 수원역에서 황기범 형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아 그쪽이 약하구나. 아 그럼요. 아 드립이구나. 알았어. 저 형 알았어. 아 이렇게 알아가자. 형 알았어. 형 평양에서 리명훈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형 평양에서 리명훈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이거 언니랑 웃었네. 근데 승진이 형이 민들레 용토 앞에서 황기범 형이랑 싸웠었죠? 민들레 용토 앞에서 황기범 형이랑 싸웠었죠? 민들레 용토 앞에서 황기범 형이랑 싸웠었죠? 아하! 아하! 황기범 씨가 완전! 황기범 씨가 약간. 형님 100만 원 받았다? 오 벌써? 100만 원 받았네. 그러니까 이게 웃겨야 돼. 그러니까. 야 큰일났네 이거.